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씨와 관련해서 송가인 팬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KBS가 나훈아, 심수봉, 이명우의 단독쇼를 성공적으로 방송한 이후에 송가인의 단독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이 KBS 설득집 단독쇼에 나선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있는데요. 제목은 조선팝 어게인입니다. 이명우의 단독쇼는 위아히어로 이명우 단독 콘서트였는데요. 송가인의 단독쇼의 제목은 조선팝 어게인입니다. 조선팝은 국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악을 중심으로 트로트 그리고 창작 국악을 함께하는 단독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득집입니다.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 동안의 설 연휴 기간 중에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 KBS의 송가인 단독쇼 준비와 관련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뭔가 좀 찝찝한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KBS도 이렇게 트로트 오디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로트 전국체전을 통해서 이렇게 진해성이라고 하는 우승자를 탄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명웅까지는 좀 이해가 됐는데요. 이명웅에 이어서 TV조선이 탄생시킨 송가인의 단독쇼를 준비하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찝찝한 생각이 들어요. 왜 자사가 탄생시킨 이런 진해성은 스타로 성장시키지 못해서 단독쇼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TV조선이 탄생시킨 이명웅에 이어서 또다시 송가인의 단독쇼를 준비하는 KBS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찝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KBS가 송가인의 단독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송가인은 국악 출신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고요. 광주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의 음악국가를 졸업한 국악 출신 트로트 가수예요. 그래서 이 단독쇼에서는 어머님도 국악이네요. 송순단 명인인데요. 그가 무형문화재 진도시킨국 전승교육사예요. 그래서 이 단독쇼에서는 어머님과 함께 이 진도시킨국 무대를 함께 선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승인 박금희 명창과 함께 특별 무대도 꾸민다고 하는데 박금희 명창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수군가 전승 보유자인데요. 송가인의 조선팝 어게인 단독쇼에서는 국악이 주로 무대 선보이고요. 그리고 트로트와 창작극악도 함께하는 리사이틀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남상일 명창도 함께하고요. 2021년 KBS 국악대상의 대상 수상자인 국립창극단의 김준수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고 합니다. 김준수는 뮤지컬 배우하고는 다른 김준수입니다. 그래서 김준수와 함께 사랑과 무대도 꾸미는 것이 송가인의 설특집 단독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방송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3일 중에서 하루 방송 날짜가 결정이 되고요. 이 공개 방송 녹화는 오는 21일 날 한다고 합니다. 21일 금요일에 하는데 방청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KBS가 송가인 단독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나훈아, 심수봉, 이명에 이어서 성공적인 단독쇼가 될지 하는 부분은 좀 미지수고요. 송가인도 많은 팬덤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연이어서 TV조선이 탄생시킨 트로스타를 이렇게 또다시 단독쇼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KBS는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KBS는 나훈아, 심수봉, 이명웅의 성공을 바탕으로 네 번째로 송가인 단독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KBS가 조용필이나 서태지의 단독쇼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섭외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가인을 단독쇼의 주인공으로 모셨다는 소식 그리고 이 송가인의 단독쇼를 하고 있는 KBS가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KBS가 나훈아, 심수봉, 이명웅에 이어서 송가인의 단독쇼를 설련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장터의 수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